좋아 좋아. 종룡 때문에 안 된다니까. 아 저 형은 어떻게 해야지? 너 어머니 봐서 있었죠? 정확한 손글인데! 정확한 손글 해보시는지! 자! 유재성! 재성아 지금 말로인 거 알지? 말로야 말로! 야 뭐 없나 우리? 황소야! 너의 진면목을 보여줘라. 보여주겠어. 내가 얼마나 무서운 투수인지 보여주겠어. 플래너! 투수 롤러! 투수 롤러! 뭐야? 뭐야?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! 타임 타임 타임! 엠파이어! 타임! 아 이거 엠파이어 이거 뭐예요 이거? 타임 타임 타임. 자 플래너! 투수 하면 다 같이 롤러를 하는 거예요? 투수! 롤러! 즈 Philosophy 형! 이거 맞힐 사람이 되지? 아니 이거 맞힐 사람이 우리 야구가 좀 파가 많아 같이 던져야 돼 황수 형 하나 둘 셋 야 봄 속에서 하나 찾았다 야 봄 속에서 하나 찾았어 잠깐 유현진을 지배하는 자 유현진을 지배하는 자 좋았어 요게 낫나? 아니면 요거 요거 야 이거 좋다 아 이거 탱탱볼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오케이 탱탱볼 야 정말 세계적인 선수한테 이런 공을 정말 웃겨 웃겨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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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죽이지. 야 모르겠어요. 야 뭐야 Suson. 야 좋았어. 야 이게 맞춰 자연히 좋다니까 저 공이. 플레임압. 뭐 쓸 거 있어? 주신수를 지배하는 자! 어? 주신수를 지배하는 자! 어? 아 주신수를 지배하는 자! 뭐야? 형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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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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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저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거!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걸로 쳐야 돼! 아니 이거 치라는 거예요! 말라는 거여! 아 그러시네 말라는 거여! 할로써! 우산으로 쳐야 돼! 하하하하 다듬이 방망이요! 하하하하 아 다듬이 방망이요! 아 다듬이 방망이요!